날씨가 비 올 것 같다, 그쵸? 괜찮아요, 주세요. 아니, 이건 주면 큰일 날 것 같은데. 진짜 괜찮아요, 주세요. 번호 주세요. 제가 손수건 새로 사드릴게요. 아, 아, 이렇게 번호를 따시는구나. 에? 뭘 따요? 그래,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. 일단 번호 좀 줘요. 제가 손수건 바쁠게요. 알았어, 나. 안녕.